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7월 한참 UN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을 때 북한에 상당한 정도의 쌀과 그리고 질소 비료를 공급했다는 그런 외신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지원은 2012년을 정점을 해서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2017년도에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힘입어서 제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는 5,604만 달러 수준까지 올랐고 올해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지원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단둥과 북한의 북경 지역 신이주 사이에는 1년에 한 3만 300만 톤 정도의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속류관이 설치되어 있고 이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 속에서도 계속해서 가동해 왔다고 합니다 미국의 방송 VOA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엄성적으로 북한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장마당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에 북한의 수출은 마이너스 87% 그리고 수입은 마이너스 33% 정도로 급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마당이 예상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마 중국으로부터 다양한 물자가 공식 혹은 비공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런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지배층은 보편적이라는 그런 가치 인류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갖게 되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그런 인식은 무척 낮은 편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거나 중국의 문화를 보더라도 그런 인권과 같은 개인의 자유와 또 재산권과 같은 그런 문명화된 사회 같으면 당연히 추구하는 그런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이 상당 부분 낮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지렛대 경제적인 그런 지렛대를 미뤄보면 중국의 정책당국자들이나 고위당국자들이 인권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만 가지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능력도 있고 그러나 중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 내에 인권이 악화되는데 상당한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영국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미래계획이 45쪽짜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탈북한 여성분들을 상대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그 제목은 성노예들 중국의 북한 여성과 소녀의 성매매 사이버섹스 그리고 강제결혼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아시아 자유방송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국내 언론들은 그렇게 크게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탈북 여성의 60%가 성매매와 중국인과의 강제결혼에 아마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피해자 가운데 50% 정도가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고 30% 정도가 강제결혼을 한 상태로 갑니다 15%는 사이버섹스에 동원되기도 하고 북한 여성에 대한 성적 착지로부터 중국의 지하세계 그건 아마 중국의 당국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거로 의심합니다 벌어들인 일련의 수입이 최소 1억 5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5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매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나 중국 내 북한 여성들의 강제결혼을 위한 인권유린 실태는 중국 장국자들이 환히 저는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보편적 가치는 인권에 대한 그런 믿음이나 신뢰한 부분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조선 반도와 이렇게 접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 북한이 계속해서 존속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과도 맞물려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제사회는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입니다 난민지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강제로 탈북민들을 북송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으로 봅니다 난민지위에 관한 법안인 1951년에 만든 협정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67년 부분은 중국도 가입했기 때문에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중국과 북한 사이에 맺은 중조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협정 60년 하고 그 다음 변경지역의 국가안정과 사회질서 유지 업무를 위한 상호협력의정서 보신네요 국가안정과 사회질서 1986년입니다 여기서도 의정서의 이름만 보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사회질서안정과 국가안정 이것이 본인들에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법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별로 해당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면 우리 방식도 하는 것이고 중국의 고위당국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하면 그게 그냥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정책은 비인도적이고 잔인할 뿐 아니라 국제법에 위반된다 그러면 그동안 탈북민 가운데서 북송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10만 명 정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5천 명 정도가 북송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굉장히 가혹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또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사실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사회도 한때 좀 우호적인 시각이 있었죠 그러나 최근에 서울을 방문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대사가 기조전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중국은 민족주의를 유발해서 공포를 만들어내고 세계를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번영은 중국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면서부터 한국 사람들이 팔자가 패이기 시작했다 먹고 살 만큼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1882년에 미국과 수교한 조미수호 상호 통상조약이고 그 다음에 1884년도에 미국 선교사의 파송이고 그 다음에 1885년도에 의료선교사인 알렌이 도움을 받아서 미국의 초대 주미공사인 박정양이 재물포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세 사건 이후에 한국인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또 한국인들은 덜 기억해야 될 것이 중국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면서 한국인들이 좀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이런 부분을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주돈식씨가 썼던 한국인 60만 명이 병자호란 1636년에 그 당시에 조선인구가 1천만 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60만 정도가 되면 6%입니다 6%의 한국 남녀가 천국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죠 그래서 심량 같은 데서도 팔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1636년에 우리가 병자호란에 패배하면서 그 사람들이 한 개월에 끌려갔습니다 2000리길을 걸어가지고 갔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참 비참한 생활 같은 부분들이 역사적 사료로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 역사 시간에는 그런 것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고 한국이 중국과 맞설 수 있는 것은 경제력도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되지만 중국을 기술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겠죠 우리가 참 잘해야 됩니다 그 못지않게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중국보다도 압도적인 우위에 설 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인권 문제 같은 부분을 거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사회는 인권 문제에 관해서 대단히 수세적이고 때로는 비겁하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북한을 돕지 못해서 안달인 경우에 차한 사람들이 더 많은 실정이죠 사실 국가라는 것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깔리기 때문에 물질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국가가 추구하는, 지향하는, 나아가는, 전진하는 그런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보편적 가치가 바로 인권과 자유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비겁한 사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실용적인 그런 이유를 대겠죠 실용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좀 비겁한 것이 우리한테는 좀 남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실용 위에 때로는 우리가 좀 더 고결합이라든지 고기함 같은 것을 추구할 때 그 공동체가 훨씬 더 강건해지고 더 번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선인 60만 노예르가 되다를 썼던 주돈식 과거에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죠 그분이 그 책을 쓰게 된 계기를 1980년대 초에 하버드대학을 방문했을 때 한 세미나에서 본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초반에 주돈식 전 장관이 하버드대학에서 들었던 이야기하고 그로부터 30년 40년 흐르는 지금의 한국 상황하고는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미나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17세기에도 자기 국민을 청나라 요구에 따라서 공출하듯 1년에 수십 명씩 받쳐온 나라인데 오늘이라고 해서 새삼 이런 나라에서 인권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버드 세미나에서 들었던 그 충격 때문에 조선인 60만 노예가 되다라는 그런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교역 때문에 중국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지만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중국에는 자유 전통이 없습니다 인권의 전통이 없고 또 중국은 자국민에게도 자신의 국민에게도 굉장히 가혹한 일종의 전체주의 체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일본과의 조속한 관계 정상화에 나서야 될 때다는 점을 하나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런 대륙 세력으로부터 떨어져서 미국과 일본이란 해양 세력과 손을 잡고 나라의 문호를 수출로 향할 때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됐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라는 것은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물질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을 때 물질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보편적 가치를 향한 전진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이 인권 유리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데 우리가 북한 인권재단을 통해서 가혹행위를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이런 부분을 항상 공개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때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않겠냐 이야기 반인권 부분에 협조하는 나라는 문명국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나라다운 나라가 돼야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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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